저녁이 된 지금 곳곳에서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에서 40mm,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이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 경북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천둥, 먼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는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불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전은 9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2도, 부산 1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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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